이미정의 두번째 샷 오 좋은 공간이었는데요 이미정 좋습니다 또 버디 교회를 만들어내죠 웃는 모습은 지금 샷을 미스한거에요 오른쪽으로 미스했는데 바운스가 좋았거든요 마음이 위안이 돼서 그러지 않나 싶어요 저는 보기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하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약간 좀 압박감이 좀 덜한 상태에서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성공하면 1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데요 이미정 버디 좋습니다 근데 보통 스트로프 하면은 뭐 파만 18활로 끝냈다면은 그런대로 뭐 괜찮았지인데 이번 대회는 그게 아닙니다 아마 올해 1라운드 끝나고 나면 느낄거에요 아 이거 파만해서는 안되는구나 라는 걸 느낄겁니다 선수들이 이솜이의 파펫 마무리 잘했습니다 후원